네, 안녕하세요. 11월 4일 아침의 묵상. 오늘 와플터치 본문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오늘 함께 읽을 본문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에 대한 내용들인데요. 오늘 2장부터 3장, 6절까지는 유대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의 대립 사건들이 여러 차례 계속 펼쳐져 나옵니다. 오늘은 중풍병자에 대한 죄사함에 대한 일, 그리고 세리의 집에 가서 식탁 교제를 했던 일에 대해서 유대교 지도자들과의 대립에 대한 두 사건이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한 집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아마 그 집은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그 집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문 앞까지 들어설 자리가 없어서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예수님 앞으로 데려가기 위해 사람들이 네 사람에게 이 한 사람을 매게 해서 지붕으로 올라가 그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들것에 날아 내리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또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럼 중풍병자가 죄사함을 받은 것이 중풍병자를 매고 지붕을 뜯어 들것에 실어내리게 한 그들의 믿음 때문에 중풍병자가 죄사함을 받은 것인가 라는 의문을 들 수 있습니다. 친구들의 믿음으로 병자가 구원을 얻은 것보다는 예수님께서 중풍병에 걸려 마비된 이 환자를 어떻게든 구하기 위해 두껍게 만들어 놓은 이 지붕을 흙으로 덮여져 있는 이 두꺼운 지붕을 파헤쳐 그 뜯어낸 이들의 간절한 믿음을 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가며 이 중풍병에 걸릴 이 친구가 이 사람이 나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간절한 믿음이었던 것이죠. 사실 그 모습은 가버나움이라는 이 지방의 많은 유대인들에게 보여줬던 모습입니다. 613개의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이 삶에 갇혀서 안식의를 지킨다는 것, 율법을 지킨다는 그 율법과 전통의 매여 제대로 안식하지 못하고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메시야가 정말 내 눈앞에 왔는데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중풍병에 걸린 마비된 상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12절에는 예수님의 자신의 모든 능력과 권세를 지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야임을 선포하며 자신의 특권을 얘기하십니다. 그럼에도 중풍병에 걸린 이 작은 자처럼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교회에 나올 수 없고 누군가의 손을 한번 내밀어 주지 않으며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사람들이 여전히 교회 밖에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께 나아올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되짚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도 정말 심지어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 중에도 내가 정말 예수님께 나아가자, 교회에 가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아니면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병을 고치는 것부터가 아닌 죄를 사여주시는 것부터 하셨는데요. 그것은 먼저 관계를 회복해 주신 후에 병을 고치신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인 것이죠. 죄를 먼저 사여주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먼저 회복시켜주시고 난 후에 병을 고쳐주신 것이죠. 오늘 1절의 가버나움의 이 갈렐리 호수는 북서쪽 해안에 위치하고 있는 성읍입니다. 신약에만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곳은 당시 로마 제국이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고 또 세관이 있는 큰 성읍이었습니다. 이 로마가 제국주의를 위해서 전쟁을 계속했는데요.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필요했습니다. 이 전쟁 비용을 얻기 위해서 비용을 식민지국에 요구했는데 이 식민지국에 세금을 걷어 로마의 전쟁 비용을 충당했습니다. 식민지국에 이스라엘의 비용을 충당하는 세관 하나를 가버나움에 세운 것입니다. 비용을 걷기 위해 동족인 유대인을 통해서 세금을 징수하게 했는데 이 부자 유대인에게 조세권을 주고 또 사병을 드리게 해서 과잉징수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세리라는 직업이 정말 못되고 정말 동족을 팔아먹는 정말 나쁜 그런 안 좋은 직업이자 죄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리라는 직업은 죄인이라는 타이틀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세리는 낄 수 없는, 세리는 유대인들에게는 그저 죄인인 그런 사람들, 비난받아 마땅한 그런 직업군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13절에도 바닷가를 지나가는 예수님께서 세관에 앉아있는 알페오의 아들 레이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라고 부르시는데요. 이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제자 마테입니다. 세관에 자리를 잡고 앉아있는 레이를 제자로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레이의 집에서 식사를 하게 되는데요. 또 율법주의자들과의 대립이 시작이 되죠. 어찌서 죄인인 세리와 함께 식사를 하고 있냐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죄인이라는 단어가 세 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최근에도 가슴 아픈 일이 있었는데 어떤 이슈가 일어날 때마다 편을 가르고 또 편견을 갖고 바라보는 일이 먼저 시작된다는 것이 너무 아픕니다. 사실은 그보다 먼저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또 사랑하는 것이 더 필요한데 그런 것은 저 멀리 높은 이상으로만 놓고 자기들이 갖추어 놓은 어떤 카테고리나 잣대 안에 자꾸 맞추어 놓으려고 하는 그 열심이 너무 많이 있는 것을 볼 때 좀 마음이 아픕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쉽게 배려하지 않는 너무 많은 실수가 있기도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율법주의자들은 자신들이 정해놓은 율법을 지키는 것, 나라와 민족의 회복에 대한 열심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이들을 모두 다 죄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레이를 부르실 때 이미 레위, 즉 마태가 예수님을 바로 따르고 자신의 집으로 식사를 초대했던 것은 이미 이 마태는 레위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그 많은 무리와 많은 인파 속에 쉽게 그 무리 속에 세리라는 직업을 갖고 있는 자신이 낄 수 없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율법주의자들이 죄인이라 단정지은 이 세리에게도 예수님의 함께함이 필요했었는데 율법의 열심이었던 그들에겐 그것은 정제의 도구가 되어버린 것이죠. 사실 기독교의 복음이 전해질 수 없는 부류를 만들어 놓은 것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누가 정제할 수 있는 대상은 저희가 될 수 없죠. 온 인류를 위해 오신 예수님이신데 우리가 우리 열정이나 열심으로 타의를 정제하거나 그 기준을 정할 수 없다라는 것, 결코 우리가 무엇도 주장할 수 없음을 고백해야 한다는 것이 항상 겸손의 자세를 갖고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또 한 번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중에 개혁계정에서는 10절에 인자라는 표현으로 예수님이 자신을 칭하고 계십니다. 인자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하지만 인자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마가복음 10장 45절에는 인자는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왔다라고 이 개혁계정 말씀으로 읽어드렸는데 인자라고 스스로 부르실 때 그 인자는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스스로 사람의 모양으로 읽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얘기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특이했던 점은 예수님이 계신 곳에 예수님에 대해 적대적인 입장을 펼쳤던 안티팬인 이 율법주의자들, 선지자들, 유대교 지도자들이 늘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6절에서도 거기 앉아있는 몇몇 율법학자들은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16절에서도 이것을 본 바리세파의 율법학자들은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계속 이들은 예수님의 말과 행동에 계속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주시하고 있었던 것이죠. 저는 좀 유치하게도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만나 이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육체로도 보고 만날 수 있었는데 예수님을 보고 만났음에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가버나움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가버나움에서 보이시고 말씀과 교훈도 많이 해주셨는데 가버나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결국은 멸망하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예언합니다. 하지만 또 문득 이 일이 이들에게만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이라는 질문을 던깁니다. 저희가 사진을 찍을 때 줌을 당기거나 이렇게 줌을 당기거나 또 이렇게 아웃하거나 줌인 줌아웃을 할 때 촬영을 해도 지문이 묻거나 초점이 나가거나 흔들리거나 뭐 이럴 경우에 결국은 사진을 버려야 되잖아요. 우리의 시선이 진짜 어디에 어디를 향해 있는지 초점이 잘 잡혀 있는지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정말 가슴 깊이 진실하게 질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예수님과 정말 상관 있습니까? 저의 믿음이 마비된 중풍병자와 같은 상태는 아닌가요? 라고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완벽한 삶은 아니더라도 솔직한 삶은 주님 앞에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치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더라도 들것에 실려온 중풍병자가 거저 고침을 받고 거저 죄사함을 받았던 일이 일어났던 것처럼 그런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났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도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예수님의 시선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해야 하고 우리가 진정으로 위로해야 하며 감싸 안아야 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예수님의 복음이 정말로 필요한 멀리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 그들을 위해 손 내밀며 다가가는 그런 용기가 우리에게도 주어지기를 예수님께 그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며 정말로 실천하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